오잇 오잇 잘 안 굴러져서 안녕하세요 문준 자홍이예요 갓치킨이라는 다리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외관은 이렇게 보여요 자 써져있죠 갓치킨 브람스틱 자 그러면 이제 열어볼게요 이제 오픈을 해볼게요 총 하나 두개 세개 이구요 소스에도 있어요 치즈 소스 그런 느낌이긴 한데 오늘 놀러온 친구 루까지 있어서 한 마리씩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해볼게요 자 이제 닭다리이구요 얘는 닭가슴살로 다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얘는 소스인 것 같아요 약간 뿌링클? 같이 원래 얹어먹는 것 같은데 일단 먹기 전에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얹어가지고 준비를 다시 해볼게요 생긴거고 간호박죽같이 생겼네 자 이제 얹어볼게요 하나 완성 자 이번엔 두간째방법 굴리기를 해볼게요 굴리기를 해볼게요 약간 굴려져서 이렇게 굴려야됩니다 이렇게 굴려야됩니다 자 자 얘는 후라이드로 줘볼게요 다홍이에게 줘볼게요 자 다홍이에게 줘볼게요 기다려 누룩 기다려 자 다홍이에게 줘볼게요 자 다홍이 먹어 다홍이 먹어 다홍이 먹어 뭘 좋네 무슨 문제 소식간에 끝났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민준이 차례 민준이는 아까 부닐 거 주부하면 약하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적게 주부 민준이 먹어 이리와! 끝!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 오, 맛있어 여기야 因행 그리고, 이리와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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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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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은 맥주 타임! 마지막은 맥주 타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